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? 만도요. 만도고요.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? 69,700원의 15%요. 69,700원의 15% 비중입니다. 자, 만도도 시장 조정 받으면서 지난주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오늘 5%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좀 아래여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.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.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만도를 69,700원의 15% 갖고 계시는데요. 추가 매수를 하셔서 형성된 단가이실까요? 아니요. 한 번에 사셔서 69,700원의 15% 갖고 계신 걸까요? 7개월째요. 7개월째 갖고 계신다고요? 네. 조금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시겠습니다. 분할 관련된 이야기도 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출렁여서 조정이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6만 원 언저리에서는 바닥지지를 올해 중에는 그래도 해주고 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? 네. 화면에 나오고 있는 빨간 색깔 두 줄을 그었습니다. 위에 있는 줄은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고요. 아래에 제가 5만 8천 원 언저리에 그은 줄은 기술적으로 박스 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조금 그어놨습니다. 그러면 이 박스 하단은 지지해주고 있다. 그리고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. 그리고 이 박스 위에서 뾰족뾰족한 구간에서는 되돌림 자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게 차트상 흐름으로 나옵니다. 그러면 이 하단을 지지해줄지 안 지지할지 안 지지할지 못 지지할지 아예 뚫고 내려갈지에 대한 기준으로는 실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실적이 플러스 양의 성장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쉽사리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 지지 라인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매수 자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. 오히려 매수 자리로 되돌림 자리로 지지할 수 있는 자리로 포인트가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매도나 손절보다도 오히려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2분기에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물적 분할되면서 그 부분에서 만도는 할인율을 좀 적용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현재 차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6만 원과 가까운 라인에서는 한 5%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조금 낮춰놓으시면 다시 한 번 이 박스권 상단으로 되돌림 자리가 형성될 때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설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여놓으시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 구간 또는 6만 원 미만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5% 정도 더 담으셔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 박스권 상단에 올 때에 비중을 확 줄이시던가 아니면 전량 수익 실현하셔서 너무 오래 고생하셨으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현 구간에서는 더 사야 되지 오히려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프로만 더 사면 6만 9,700원에는 도달할 수 있나요? 그 시간적으로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6만 9,700원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박스랑 딱 맞물려 있으시잖아요. 그럼 이 가격을 조금 더 낮춰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손익분기점 위에서 내가 탈출하기에는 더 용이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좀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